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 200조 원 규모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.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전 세계가 앞다퉈 첨단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첨단 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해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디지털 바이오 분야 R&D 투자 대폭 확대와 규제 개선도 약속하며 충북이 첨단 바이오산업 산업선두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